우리 BT21 친구들 진짜 5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BTS 형아들도 사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정말 5년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10년, 15년, 20년 계속 쭉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또 응원도 할게 앞으로 있을 정말 다양한 그런 너희들의 프로모션들 일들, 비즈니스들 돈 많이 벌어야지 장난이고 여튼 다양한 너희들의 일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항상 너희들을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께 항상 밝게, 신나게,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게끔 노력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항상 힘내고 파이팅 하자